아 연구세트 못 부서요? 망알? 일단 쓸어내봐 최대한 쓸어내봐 일루와 하고 요쪽은? 난 들어가 들어가고 이쪽도 발리스타 지어줘야죠 보자 밀리터리 발리스타 아 더 못 지는구나 지금 아 워크가 부족하구나 골드도 부족하고 네 오늘도 좀비 좀비 잡고 있습니다 얘들은 무서움을 못 느끼는건가 왜 밖으로 나가지? 자꾸 일한답시고 일단 이러면서 디펜스 라인 잡자 대슬넛고 하나만 더 지을까? 그렇지 요쪽 다 쓸어버려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요기도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잘하면? 오 야 잠깐만 야 이거 이거 각이다 잠깐만 오케이 요기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 테슬라 얼마나 더 지워야돼? 아 워크가 부족하잖아 지금 아 워크가 부족하면 일단 아 워크가 부족하면 일단 돌집 하나 지워주시고 다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요쪽도 밀어내봐 오케이 오케이 요쪽은 밀어냈고 왜 망할 각이야? 대체 왜? 안 터져 오케이 스톤하우스 일단 테슬라 이쪽 하나 이어놓고 요거는 요쪽인데 뭐가 부족해? 돈이 부족하죠? 돈은 우리가 지금 어차피 철 저거니까 철 다 팔면은 어쨌든 200원은 만들 수 있죠 야 어떻게 돌이 더 철보다 덜 나와 지금 우리 애화잖아 이거 망해주세요라니 여기까지 쓸어내 최대한 빨리 쓸어내고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너네 일로 가봐 너네 일로 가고 일단 부숴놓을게요 어 여기 일단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게 해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일단 요기까지 지킬 수 있죠? 이거? 너네 요기 지키고 있고 그렇지 보자 이건 사람이잖아 테슬라 코를 여기다 하나 더 만들면 요기까지 지킬 수 있어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 해놓고 아니 테슬라 말고 나무를 나무를 여기다 이렇게 이거 막히나? 막히겠지 이거? 이거 안 막히면 나 운다?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치 테슬라 타고 요쪽 아래도 지워졌고 요쪽은 아이 뭘 또 울어달래 안 울어 안 울어 은 게 아니야 그리고 나무가 부족한데? 나무랑 골드잖아 음 일단 돌 다 팔고 흐흑 흐흑 아이 그냥 기다리자 그리고 요거 켰잖아 오케이 나무 31개 다시 됐지 자 야 우리 엄청나게 많은 땅을 먹었어 돈 부족하네 흐흑 흐흑 레인저로 테스트 한번 해보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오면 되지 야 잠깐 여기 왜 이래 잠깐만 이들 왜 넌 뭐해 잠깐만 여기 갑자기 왜 이래 안됐다 여기 야 이거 부서지겠네 잘못하면 부서졌는데? 아이 나무 아깝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깝게 뭐하는 짓이야 잠깐만 일단 해놓고 보자 우리 이거 디펜스 만들어야겠다 아 이게 아니고 뭐야 아 이건 골드 오백 필요하고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뭐 뭐 잠깐만 뭐 저렇게 많이 오지 야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와 갑자기 또 잠깐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게 문제가 아니야 저건 어떻게든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? 저건 어떻게든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일단 요기 막아 저건 어떻게든 지켜낼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짓고 그렇지 막을 수 있겠지 설마 못 막겠어 안 터져 안 터져 자 일단 수리 커맨드 명령 내려놓고 여기도 잠깐만 3개? 아 3개 못 짓는구나 나무가 부족하네 나무 캣꽃이 필요해 아 이거 잠깐만 좀비잖아 잠깐만 여기까지 닿나? 안 닿죠? 아 이거 부수면 어떻게 리드 게임이 터진 거 오는 게 아니야 잠깐만 디펜스 해놓고 이거 왜 안 지워지지? 지워지고 있죠? 지워지고 있는 거겠지? 지워졌죠? 들어가 들어가 대충 방어진은 마련됐고 그러면은 일단은 잠깐만 음 이렇게 해놓고 발리스타 좀 만들게요 왜 왜 왜 왜 아 음 결국 골드가 부족해 이것도 코테이지도 하려면 골드 부족 까아 얘네들 일단 요런 데 지을게요 그치 테슬라 코어를 요쪽으로 하나 지우면은 요거 나무 부술 수 있으려나?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? 골드 200 어디? 노스 요쪽인가 그럼? 요쪽 아니면은 요쪽에서 올 가능성이 높은데? 아니면 요쪽 방향 보고 돌 저거 지읍시다 그전에 요기 방어 좀더 해놔야다 더 해놔야다 골드 500 필요한데 이거? 흐흫 잠시만요 일단 철 다 팔고 지금 철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는 일단 철 다 팔고 난 발리스타 하나 더 지울게요 좀 좁아서 보호하기 쉬울거야 하고 아니아니 일단 이렇게 한번 보호한 다음에 뭐야 타이탄 워컷 소플라이 플러스 1 타이탄은 뭐야? 타이탄? 타이탄? 아 아 이런거구나 오케이 지금 위쪽에서 오고 있죠 내 타이탄 성병 안에서 상대 쏠 수 있나?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아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요쪽 미리 미리 요쪽은 업그레이드를 해놓고 응? 뭐야 전체 업그레이드야? 디멀리시잖아 아 이건 부수는건데? 석유 돌이 부족하구나 지금 야 지금 돌이 너무 부족해 얘 이쪽으로 올까 그죠? 잠깐만 돌 못사나? 돌 사야돼 지금 에이 에이 설마 지겠어? 캔슬이 있어요? 아 요거 이럴거 같은데 요쪽으로? 이럴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 여기 발리사 세개나 있어 오우 디엘 오우 디엘 야아아아 그렇지 어? 나쁘지 않네 이거 나쁘지 않네 그러면 잠깐만 그 사이에 너 일단 여기로 가 최대한 일로와봐 뭐 뭐 뭐 뭐 잠깐만 야이씨 아 잠시만 이건 이건 아니지 왜 또 일로가 너 일로가고 타이타 일로와 야 갑자기 일로오면 어떡해 잠깐만 아 아씨 벽돌 벽돌집 질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돌한네? 야 돌아벌 돌아버리셨네요? 지금?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toys 이거? 야이거 tocar 쥬엑 뭐야 mom adım 게임, 게임님이 드디어 돌아버려가지고 미치셨네요 이거? 야 이거 어떻게, 저걸 어떻게 막으라고! 아직 끝이 없잖아! 야 이거 어떻게 막어? 미친 거 아니냐고! 야 너네도 와! 이따 너네도 와! 야 다 와! 이따 와봐 최대한 와봐! 잠깐만 야 뭐해! 아이 저 똥몽청인가? 마우스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잇 잘 모르겠네 야 잠깐만 뒤로, 뒤로! 뒤로 빠져 일단 에잇!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,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문제야! 위쪽은 어느정도 정리됐고 아래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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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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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거의 다 정리됐네 거의 다 정리됐어 여러분들 정리됐습니다 이거 정리됐네 정리됐어 아 이거 여러분들 너무 쉬운 김 아닙니까 이거 정리되는 같은 아닌가 잠깐만 정리가 된 내가 정리되는건가 이거 잠깐만 뒤로 빼봐 일단 뒤로 빼고 잠깐만 야 이거 잡아 오케이 오케이 야 뚜렸다 잠깐만 야 뚜렸다 뚜렸다 잠깐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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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막을수 있어 막을수 있어 막을수 있어 막을수 있다고 얘네들이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막을수 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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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아이 뭐 이것도 별거 아니구만 야 야 여기 막아냄 여기 뭐지 복고하는 동안 다 쓸어내 병력 피해 레인저 하나뿐이예요 좋았어 나쁘지 않아 가자 쓸어내 쓸어내 그러니까 다음이 문제야 이제 잠깐만 다음은 뭐 어떻게 하지 뭘로 막아야되지 배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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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이퍼가 끝이야 지금 다음 저걸 지워야되 다음 공장 지워 잠깐만 뭐야 파운더리 처리 50개가 필요한데 이거 힘든데 아직 끝이 아닌건 아는데 아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소탕을 합시다 우리 소탕작전 가자 해놓고 잠깐만 여기 일단 기본 기본 저건 해놔야지 아무리 그래도 기본 저건 해놔야지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 이앤이 어떻게 돌아오지 아 부수고 들어와 들어올 때 부수고 들어와 하나만 부숴면 돼 그렇지 다 쓸어버려 돈 가져와 그렇지 돌린 김에 확장하자고 잠깐 봅시다 그럼 철도 있고 돌도 돌도 있고 확장할까 이쪽으로 아 그래 확장을 합시다 그래 확장을 하자 야 너네도 나와 다 싸우러 가자 야생 야생 좀비는 이제 발리스타로 충분할거에요 그러면은 잠깐만 뚫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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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뚫어냈고 테슬라 이쪽으로 끌어와 자 이렇게 끌어올게요 아 요쪽도 좀비구나 잠깐만 일로와 야 너네도 다 나와 다 나와 전병력 소집이다 이씨 오 헬로우 오 헬로우 지금 확장하면 왜요 또 뭐 안된다고 지금 확장하면 망한다고 그러실려고 근데 확장을 안해도 못막아요 지금 상황이 확장을 해야돼 무리하게라도 이렇게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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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테슬라 지워졌고 잠깐만 테슬라 확장을 여기까지 오고 너네 여기까지 와 돈은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병력 많으니까 살살 썰리 살살 썰리죠 없인살 살살 녹죠 지금 이거 잠깐만 위쪽 됐고 요쪽 몰려온다 요쪽은 그냥 애들이 접근도 못하고 있고 아 이쪽이랑 이어지는구나 그럼 위쪽 가봐 잠깐만 잠깐만 야 맞는다 맞는다 이루와 그리고 테슬라 타워를 여기까지 이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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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볼래 잠깐만 야 돌 잠깐 일단 그러면은 조금 도박수긴 한데 돌 캐자 우리 돌 난 돌을 캐줘야돼 지금 우리가 돌이 너무 없거든요 골드 20 이런거 캐주고 요따 집이 많고 돌 더 못 짓죠 나무도 좀 더 캐 수 있으면 좋을텐데 나무 여기서 못 캐잖아 요쪽은 오케이 5-7개 난 자원 이렇게 가자 야 여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뒤로 가야되잖아 이거는 잠깐만 일로와 일로 뒤로 뒤로 빠져 야 너무 많은데 여기 좀비가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좀비 겁나 많이 오는데 이거? 집들이는 뭐야 아 아니 촉수림 듣고 몰려오는거 치고 야생 좀비 치고 너무 많은데 이거 애들이 아 물론 제가 뭐 애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잡을 수는 있긴 한다면 잠깐 일단 이렇게 하고 일단 위쪽 쓸어버립시다 위쪽은 쓸어버려 잠깐 요쪽은 이렇게 이렇게 막으면 수비하기 쉽겠다 테슬라 몇 쪽 하나 짓고 요쪽 하나 이렇게 짓을게요 그치 아 스포지용이 또 따로 있어?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뭐 뭐 공격당하고 있어? 고쳐 고쳐 지금 180%요 뭐야 이게 우리 병력 가용할 수 있는게 이게 전부인가? 이게 전부 다닐텐데 좀 더 데려올까? 아래쪽은 안돼 발리스타가 몇개 없어가지고 안되고 야시 가용할 수 있는 병력 이게밖에 이거밖에 없구나 더 뽑아 코테이지도 더 지워야 되는데 지금 이거 코테이지도 더 지워야 되는데